아.. 생각해보니까 엔진이 가시고서 아예 마을 갈게 나는 당당하네 생각해보니 뭘 당당해 미친자야 나 살려주고 너한테 생세전 냈어 오라고 하기는 했어 잔소리를 했어 뭐 했냐? 와.. 분노조절 당해 올 것 같다 아.. 분노조절 당해 올 것 같다 아.. 분노조절 당해 응 안 맞아 발밑에서 온 거야 진짜 죽을까봐 샷건이라 안 맞아 죽었다? 맞았다 어이C 나 말했잖아 일부러 안 썬 거라고 어.. 죽었어 어.. 죽었어 아.. 죽었어 잠깐만 신.. 신고하.. 구경 좀 하고요 아.. 먹을 거 없네 제가 판처로 두 분 다 죽여드릴까요? 아.. 아아! 나도 스테이! 나도 스테이! 아아! 피 달았어! 나도 스테이! 그게 왜 나한테 좀 더 던졌어! 왜 던졌어!